오늘은 단어 빠오코어를 배워볼 텐데요 이 영상의 순서는 드라마 예문 6개 뉴스 예문 6개를 각각 3개씩 묶어서 4파트로 나누어서 자막 없이 2번 들어보고 예문을 해석하고 자막 있는 영상을 2번 보고 4번 끝나면 모든 예문을 6번씩 반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 소개 부분에 예문의 단어와 스크립트를 올리고 외우기 영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래에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한글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영상 속도를 조정하신 후에 소리를 내서 따라 외워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인강을 들으시려는 분은 스크린중국어.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루는 드라마 하루는 뉴스로 공부하는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단어 빠오코어는 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무엇무엇을 포함한 무엇무엇은 이렇게 갈 수 있고 무엇무엇을 포함하여 하고 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은 모두 김치를 좋아한다 이렇게 무엇을 포함한 무엇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겠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좋아한다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뒷부분으로 부연 설명으로 무엇무엇을 포함하여 이렇게 문장이 끝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명사를 수식할 때는 빠오코어 샘머샘머 짜이네이다 이 형태를 취하고요 양쪽을 하나씩만 써도 되지만 주로는 양쪽이 같이 출연하고 만약에 하나만 출연한다면 빠오코어보다는 오히려 짜이네이를 암깁니다 그래서 빠오코어 워짜이네이다 한국어른 도시환치 파우차이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의 버전이 있다고 하면 워짜이네이다 한국어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좋아한다 나를 포함해서 물론 여기도 짜이네이를 붙여도 되지만 안 붙여도 됩니다 오늘 열두 개의 예문은 다 밑에 거 쪽입니다 무엇무엇을 포함해서 라고 부연 설명하고 문장 끝나는 경우 빠오코만 쓰는 예문을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낮teri어, 이거 내 배만 구성이야! 우리는 생각보다. 너에 하늘어. 낮위에 Yea. 낮를kraut 오픠러. 낮sim이야. 차가 있을며 위험 Rupti가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 폭발공이 있습니다. 단순한 비교육을 변하며 비교육을 변하는 것이다. 단순한 비교육에 배가 맞서 바늘이 Lunar 물품이다. 키크츠는 델이 많다. 차가 있는 비교육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还有可能是因为车主的不当操作 主要原因包括不当改装,大规模碰撞 车内放置高温依然物品以及 배水浸泡 知道他犯花痴的人只有我们四个 其中还包括你这个大嘴巴 花痴는 사랑에 빠져서 물부를 못 가리는 것을 犯花痴 그가 지금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우리 네 사람밖에 없다 그 중에는 너라고 하는 이 떠버리를 포함해서 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온 동네 다 떠버렸을걸 이런 얘기인거죠 花痴는 문맥봐서 금사빠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我们学校的人太宝败了 我们学校的人太宝败了包括你 우리 학교 사람들은 너무 남 얘기에 관심이 많아 특히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즐겨하는 거죠 너를 포함해서 要考试了吗 月考试 大家就月八卦 이 부분은 사실 시험이 가까워 올수록 시험일수록 이렇게 해야 돼서 月是考试 아니면考试月林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바꿔야 되는데요 곧 시험이잖아 시험일수록 모두들 더 남 얘기에 열중하게 되지 기차自然除了车子的质量问题 还有可能是因为车主的不当操作 자동차 자연 발환은 차 자체의 품질 문제를 제외하고도 차 주인이 조작을 잘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부당하게 개조를 했거나 크게 부딪혔거나 차 안에 고온의 타기 쉬운 그런 발화물질을 놔뒀거나 또는 물에 잠겼거나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기차自然除了车子的质量问题 기차 자신은 gone seis장은 안하면 Back Zwe유 기차의 핵uma Nicholas colors 바다를 무산 칭壹 gars 그리고 GPS 제가 정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릉사, 그리고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내가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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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어야지. 勇敢這個事情也是要分時間和地點的。現在的勇敢絕對不包括在注目睽睽之下和蕭南一起走進籃球館。 可是有很多人,康律師包括你都在瞞著我做了很多我不知道的事。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康 변호사도 그렇고, 너를 포함해서, 모두들 나한테 숨기고, 나를 속이고, 내가 모르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 白給我就白要了。我這人從來不吃到蕭南的東西,包括蕭南豬蕭。 公짜로 준다고 내가 공짜로 받나? 나라는 사람은, 모조품으로 만든 식품은 안 먹어. 모조품 족발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의 브랜드를 거짓으로 갖다가 걸어놓고 만든 족발, 이런 거 안 먹는다, 이런 얘기죠? 勇敢這個事情也是要分時間和地點的。 勇敢이라는 것도,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어야 한다, 잘 구분해야 한다。 現在的勇敢絕對不包括在注目睽睽之下和蕭南一起走進籃球館。 지금 나에게 있어 용감함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蕭南이랑 같이 농구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다. 可是有很多人,康律師包括你,都在瞞著我,做了很多我不知道的事。 可是有很多人,康律師包括你,都在瞞著我,做了很多我不知道的事。 白給我就白要了。 是我這人從來不吃到蕭南的東西. 包括盜版豬蹄。 白給我就白要了。 是我這人從來不吃盜版的東西,包括盜版豬蹄。 勇敢這個事情也是要分時間和地點的。 現在的勇敢絕對不包括在注目睽睽之下和蕭南一起走進籃球館。 勇敢這個事情也是要分時間和地點的。 現在的勇敢絕對不包括在注目睽睽之下和蕭南一起走進籃球館。 不同區塊代表著自然界的五大元素,包括大地,天空,風,火和水。 常年在小道上散步,可以讓人精神煥發,恢復活力。 不同區塊代表著自然界的五大元素,包括大地,天空,風,火和水。 常年在小道上散步,可以讓人精神煥發,恢復活力。 河山市政府考慮制定對策,包括在趙斗順住處周邊加裝211台防範犯罪的攝像頭等。 河山市政府考慮制定對策,包括在趙斗順住處周邊加裝211台防範犯罪的攝像頭等。 這次集體感染事件的首位確診的男性當晚就曾出入過我身後這100米範圍內的五家娛樂場所。 其中就包括我身後的這家夜店。 這次集體感染事件的首位確診的男性當晚就曾出入過我身後這100米範圍內的五家娛樂場所。 其中就包括我身後的這家夜店。 印度的無地主理會有小塊地圈的五家娛樂場所。 每天的導述,每天的五家娛樂場所。 各地的五家具體驗的五大元素。 各地的五家具體診整理由於自然界的五大元素。 五家具體驗的五大元素。 那個小土壘場所。 各地的五家具體驗的五大元素。 包括大地,天空,风,火,水,水,天空,風. 天空,風,風,風,風. 그리고 물을 포함한 다섯 가지 원소인 거죠. 장년在小道上散布, 可以让人精神焕发, 恢复火力. 오랜 기간 동안 이 작은 길에서散布을 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안산시 정부考慮制定对策, 안산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조두순의 주거지 부근에 211대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 등의 대책인 거죠. 211 숫자 읽는 것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x12라고 읽지 마시고 2x22, 11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죠. 2x200는 상관없고요. 21, 11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 저츠 지티感染 시젠의 소위 최전의 난신呢? 당완就曾 출구고 코로나 처음 확산될 때 이태원 술집 방문했던 남성 뉴스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건의 첫 번째 남성 확진자는 그날 저녁 제 뒤에 100m 범위 안에 있는 유흥업소 5곳에 출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바로 제 뒤의 이 나이트클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包括大地、天空、风、火和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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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